원인큐 비보이 쏘리포스 자 이에 났을 비보이는 역시 쏘리포스와 함께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4명의 루키 비보이 뽑힌 전공을 참여합니다. 소개합니다. 대표님의 루키 비보이 고아올리! 저한테 바로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모 준비 되세요? 어, 출음 준비 되세요? 오케이! DJ Trout to beat! 아구나! 루키 내 루키 비보이 대체입니다. 아, 사이 잘 안된다. 아, 사이 잘 안된다. 아, 이케 잘 안된다. 루키 내 루키! 일상시장, 일상시장! 굳이 고아올리포스! 아, 이케 잘 안된다! 굳이 고아올리포스! 2, 2, 1, 2, 1 1, 2, 3, 2, 1 2, 1, 1 2, 1, 2, 1 1, 2, 1, 2, 1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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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두 분 다 루키라서 그런지 못 보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신선한 메틀이었어요 과연 어느 루키가 파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승자는 3, 2, 1 쇼이포스 승강이 보물에게 박수 어서 주세요